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월마트입니다. 실적을 발표로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작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공급망 압박과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익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식료품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무려 4%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장 마감대는 3%이 넘게 상승하면서 1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 씨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어대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욕 증시에서 위드 코로나 주가 상승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간밤 증시에서 장중한 때는 3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5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큰 순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대신에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고 배런스진은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도어대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식료품까지 배달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간밤 증시에서 3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 장 마감대는 9%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4달러의 주당 순 이익을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 정도인 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무려 주가가 14%가 넘게 빠졌고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간밤에 행동주의 투자자인 다니엘 로엡이 아마존이 상승의 변곡점에 서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와 아마존 웹서비스의 잠재력이 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아마존이 최근 회사에서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1조 달러 이상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마존은 간밤에 비자와 함께 결제 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1%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총 마진 확장 감소와 영업 비용의 증가가 부정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를 매수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더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포지셔닝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 7%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오프라이나 간에 지금 현재 접경 지역에서의 혼돈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시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이로 인해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여기는 개파락에서 출발을 다 했고요, 3대 지수가. 그리고 12시 이후에는 이 낙폭을 더 키워가지고 이제 마감 상황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2% 가까이 다우 존슨을 하락했고 그 다음에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거의 3%대 가까이 상당히 낙폭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 가격이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1,900달러 대를 현재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 의무를 그렇게 돌파를 한 상황이고 WTI는 91달러 대까지 현재 후퇴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양매수가 들어와서 강한 반등이 들어왔지만 오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과연 이 연속성이 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미국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UN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분쟁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는 거기에서 자기들은 침공 계획이 없다 그러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현재 돈바스 같은 이런 전통적으로 상당한 분쟁 지역이었던 이 접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은 현재는 지금 상당한 혼돈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인 서로 간의 공방전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한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시세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천연가스와 전력 관련 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기업들이 이 감소를 막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역시 상반기에 대략 75%의 산업 즉 11개에서 최소한 7개에서 6개 정도의 산업은 앞으로 예상 마진이 50% 이상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지정학습 리스크 발유가 하락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일단 좀 더 에너지 쪽 특히 정류주 쪽으로의 반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미 증신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 완화와 거기에 대한 예전한 불안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하시고 함부로 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던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반등이 과연 지정학습 리스크에 따라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다시 매도세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